침툴 침툴 5 6 7 8 8 9 다시 소 전히 지혜 1 5 6 7 8 9 9 10 9 10 9 10 13 14 22 14 14 14 14 15 15 15 16 16 3, 2, 3, 2, 1 자, 우리 또 하나 몸이 보세요 몸이 정면을 보고 있으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몸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틀어도 돼요, 마이크로 이렇게 가지고 오른손이 아프게 있어요 이 정도 틀어야 돼요 자, 틀어볼게 일단 손 먼저 틀고 3, 4, 2, 1 아니, 손을 붙지 마세요 1, 2, 1, 1 1, 2, 1, 2, 1 2, 2, 1, 3, 2, 1 2, 3, 2, 1, 2, 1